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파우 대표 채미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파우는 아름다움의 중심에 있는 화장품 회사이고요. 저희 화장품은 피부관리실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이번에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수연 대표님을 통해서 온누리지어 화장품 센터를 알게 되고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화장품들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해서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 이브잖아요. 그래서 오늘 깜짝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클렌징을 하는 거. 세안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려면 클렌징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당기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보습을 좋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 돼요. 자외선 차단을 잘했을 때 정말 내가 좋은, 우리 여러분들의 피부를 나이가 먹었을 때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잘 됐을 때 정말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을 때도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클렌징은요. 원스텝 클렌징이라고 해서 이게 펌핑을 하면 얘가 생크림처럼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 얼굴에 바른 선크림이라든지 또 노폐물이라든지 내 피지라든지 아니 먼지라든지 이런 게 싹 제거가 돼요. 그래서 재밌게 생크림처럼 얼굴에 마사지하시고 세안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준비한 게 수근 크림이에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좀 건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히터 때문에도 그렇고 건조한 거를 딱 막아주는 수분, 이렇게 물방울 보이시나요? 내 피부에 정말 물방울이 촉촉히 맺혀있는 것처럼 수분 공급이 너무 잘 된다. 여러분도 쓰시지만 사실 이게 용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과 언니와 오빠와 다 함께 쓸 수 있는 온가족 수분 크림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 올겨울 촉촉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짜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인데 저희는 이게 약간 피부가 뽀얗게 되는 그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여러 가지 바르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사실은 가볍게 이렇게 톤업만 살짝 되는 정도를 한 것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요. 얘는 자외수 차단도 되면서 동시에 이 톤업 기능까지 같이 있는 아주 기능적인 선크림이에요. 너무 좋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정말 피부도 아름답게 해주고 내가 바를 때마다 마음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이수연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과 또 이렇게 산타 모양의 인형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뻐지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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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